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탐색기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앞 시간에서 윈도우 탐색기를 계속 보긴 봤는데 무언가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윈도우 탐색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조각들을 모아서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해볼까요? 이렇게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면 되죠? 윈도우 탐색기를 실행했습니다. 화면은 크게 왼쪽과 오른쪽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위쪽도 있죠. 왼쪽은 경로를 나타내고요. 오른쪽은 그 각각의 경로에 속해 있는 파일과 폴더들 또는 드라이브를 나타냅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왼쪽부터 먼저 보면 우리가 이미 배운 걸 한번 짚어보죠. 컴퓨터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이거는 뭐죠? 여러분의 컴퓨터 자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거를 클릭하면 오른쪽 화면에 이 컴퓨터에 해당되는 여러 저장장치들이 이렇게 나타나요. 하드디스크도 있고요. CD도 있고 네트워크 위치에 네트워크 드라이브도 들어가 있네요. 네트워크 드라이브가 뭔지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컴퓨터 옆에 보면 조그맣게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여기 있는 각각의 드라이브들이 컴퓨터 밑에 나타납니다. 이동식 미디어 장치는 여기에 오른쪽 화면에는 있는데 왼쪽 화면에는 없는 이유는 이 이동식 미디어 장치 즉 CD 드라이브에다가 CD를 삽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CD를 삽입하면 여기에 C 드라이브와 E 드라이브 사이에 이 CD 드라이브가 나타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각각의 드라이브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있는 이 로컬 디스크 C 드라이브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두 번 빨리 따닥 클릭하시면 되죠. 그러면 CD 드라이브 즉 하드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파일과 폴더를 열람하고 수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에 있는 이 컴퓨터 밑에 있는 로컬 디스크 있죠? 이게 하드 디스크인데요. 이 로컬 디스크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CD 드라이브 즉 하드 디스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컴퓨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이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에 있는 요거를 더블 클릭하는거나 여기 컴퓨터 밑에 있는 로컬 디스크를 클릭하는거나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럼 제가 새로운 용어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경로 우리가 내비게이션 같은 거, 자동차 내비게이션 같은 거 써보면 경로를 탐색합니다. 이런 얘기하죠. 그때 얘기하는 그 경로가 맞습니다. 자 경로란 뭐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이 파일이나 폴더를 찾을 때 그 파일과 폴더를 찾기 위해서 거쳐가야 되는 여정을 예 경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지고 있는 몇몇 사진들을 찾아가는 것을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우선 제 컴퓨터 안에 있으니까 컴퓨터를 선택을 해요. 그리고 로컬 디스크 안에 저장이 되어 있거든요. 옆에 보시면 이 삼각형으로 옆구리에 삼각형이 있죠. 저거를 콕 찌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면이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이 로컬 디스크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개의 폴더들을 보여줍니다. 자 그 폴더 안에서 여기 사용자라고 적혀있는 거 있죠. 여기 옆에 구리를 또 콕 찌르면 그 사용자 안에 이고잉이 있고 공용이 있는데 제 닉네임인 이고잉 안에 이제 사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옆구리를 또 찌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고잉이라는 폴더 아래에 있는 다른 폴더들이 나옵니다. 자 그 중에서 여기 내 사진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내 사진이라고 하는 이 폴더를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화면에 이 내 사진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들어가 있는 저의 사진들이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사진들을 보기 위해서 제가 거쳐온 이 여정이 있잖아요. 내 사진 위에는 이전에는 이고잉이고 사용자 로컬 디스크 컴퓨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내 사진은 이고잉이라고 하는 이 폴더에 포함되어 있고 이고잉은 사용자에 포함되어 있고 사용자는 로컬 디스크 로컬 디스크는 컴퓨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사진들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거쳐와야 되는 이 과정을 이 경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 경로라고 하면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경로를 아주 그 일목요연하게 잘 보여주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위쪽에 보시면 자 컴퓨터 밑에 로컬 디스크 밑에 사용자 밑에 이고잉 밑에 내 사진에 이 사진들이 있다라는 뜻이죠. 예 바로 이게 경로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위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예를 들면 여러분이 로컬 디스크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 로컬 디스크로 화면이 이동을 해요. 예 컴퓨터를 누르면 컴퓨터로 이동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뒤로 가기 버튼 있죠. 이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르면 현재 여러분이 위치하고 있는 이 경로의 이전 경로로 가는 겁니다. 클릭하면 로컬 디스크로 가고요. 또 클릭하면 다시 내 사진으로 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게 바로 경로입니다. 자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컴퓨터 로컬 디스크 사용자 이고잉 내 사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사람이 보기 편하도록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컴퓨터는 이런 방식으로 이 경로를 이해해요. 자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자 여기 빈 공간에다가 마우스 포인트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자 이렇게 화면이 바뀌죠. 그리고 여기다 자세히 보시면 C O O 이 원화 표시죠. 이거는 뭐냐면 C 드라이브라는 얘기예요. C 드라이브는 뭐죠? 여기 있는 로컬 디스크 옆에 C라고 적혀있죠. 이거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유저라고 적혀있는 거는 여기 사용자라고 적혀있는 이거 있죠. 이 폴더에 실제로 컴퓨터 상의 이름이 유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사용자라는 이름으로 컴퓨터가 바꿔서 보여주는 것 뿐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유저나 이런 용어들은 영어 단어들은 모르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그 밑에 Egoing이 있고 그 밑에 Pictures라고 하는 폴더 안에 여기 있는 이 사진들을 실제로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경로 있잖아요. 이렇게 클릭했을 때 나타난 경로 이 경로에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요. 왼쪽 버튼, 아니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복사가 나오죠. 여기서 복사를 선택하면 여기 있는 이 경로 있잖아요. 이 경로가 복사가 돼요. 그리고 제가 윈도우 탐색기를 하나 더 실행시켜 볼게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탐색기를 제가 단축키를 이용해서 실행을 시켰어요. 여기 경로가 표시된 이 부분 있죠. 여기다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왼쪽 버튼을 클릭한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붙여넣기를 하면 아까 여기서 복사한 여기서 복사한 내용이 여기에 탁 달라붙죠. 그리고 여기서 엔터를 치면 여기에 있는 이 컨텐트가 보이는 부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보세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방금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이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다는 이 경로 있잖아요. 여러분이 클릭했을 때 나오는 경로 이 경로를 복사하면 여러분의 컴퓨터 안에서 어디에다 붙여놔도 바로 이 부분으로 바로 이동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나요? 이게 경로입니다. 경로. 경로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제 또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죠.